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부부가 아이 한 명만 떠받들고 있죠. 가족 계획은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중국이 인구 조절하겠다며 강제로 한 자녀 정책 시행할 때 저녁에 이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요즘은 격세 지감입니다. 성별 따지지 말고 두 명만 낳자더니 이제는 세 명도 좋다. 아이 낳자 독려합니다. 우리보다야 나은 수준이라지만 중국도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혼인 신고 건수 10년 새 반토막이 났고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 예상치가 1.09명, 한국처럼 0명대 진입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14억 인구가 바탕이 된 노동력과 내수시장, 이게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인구 1위 자리도 인도에 뺏기면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여성들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출산 해법이 가부장적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베이징 박성은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 5년 만에 열린 중국 여성대표대회. 강당을 가득 메운 건 여성이지만 지도부는 전부 남자입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인구 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판단한 중국이 여성의 사회 진출보다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기조변화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3기 정부를 꾸리면서 권력 핵심인 정치국 위원 24명 전원을 남성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은 여성을 집으로 다시 밀어넣고 있다며 중국 지도자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성평등과 여성의 자아실현을 강조했던 분위기가 달라진 건데 최근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같은 기류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는데 인구가 정체되면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출산 허용이나 양육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인구 세계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줬습니다. 미국의 견제 등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 주석의 바람과는 달리 출산 기피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Ihr